자, 말씀 오셨으니까 금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가야 농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제가 순천에 살면서도 이걸 처음 해봤습니다 아, 인생에 참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삶이, 제가 지인들이 지금 앞에 많이 계시는데 과거에 삶부터 살아온 삶들 현재의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와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노래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 정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라이브에서 긴머리 소녀나 부른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침마당을 토대로 제가 가수의 노크를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 KBS 가요 무대를 녹화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날 밤 10시에 이은하 가수님이 마지막 피날레를 하고 그 전에 제가 흑에 살리라는 노래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부부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내 눈에는 부부같이 보이지만 또 연인이 수도 있는 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콕 찌르래요 여기가 그럴까 이분은 가족 아니죠 어쨌든 제 노래는 다 포부로 보입니다 그냥 제 노래는 우리 추가일 가수님께서 저를 가수에 입문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의 삶을 곡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곡을 두 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곡은 우리 탈런트자 배우인 가수인 이정용 믿음이 마음의 아빠가 제 친구예요 이 친구가 또 저의 삶을 달아서 곡을 한 곡 만든 곡이 있습니다 총 세 곡으로 제가 2018년도에 음반을 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아침마당을 두 번 나가면서 이제 전국에 저희가 가수를 활동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오기까지는 어 돌고 한 3, 4년 걸렸네요 앞으로 좋은 무대가 여기서 계속 열려서 자주 와서 좋은 노래로 인사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노래 우리 추가일 가수가 주신 곡입니다 단신가라는 곡 이것으로 인사를 스타트를 한번 끊어볼까 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면 하늘이 주신 거라 생각하면서 미우나 고우나 받아들이며 당신만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곳이 법령이라 생각하면서 이곳이 빛몬이라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내 사랑 당신만을 바라볼 테니 다시는 떠나지 마시고 내 품에 안겨 놓을 다 감지다 하시니 내 사랑 당신만을 바라볼 테니 내 사랑 당신만을 바라볼 테니 이곳이 빛몬이라 생각하면서 이곳이 빛몬이라 생각하면서 이곳이 빛몬이라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내 사랑 당신만을 바라볼 테니 다시는 떠나지 마시고 내 품에 안겨 놓을 다 감지다 하시니 다시는 떠나지 마시고 내 품에 안겨 놓을 다 감지다 하시니 내 사랑 당신만을 바라볼 테니 인연이라는 것이 그래요 하늘이 진 운명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걸 잘 이겨내야만이 정말 도부위원이 정말 끈끈한 관계가 맺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못 이기고 많이 요즘 세상에는 갈라쓰는 경우도 많죠 그 중에 한 명이 저도 깁니다 그래서 우리 가혜리님께서 두 번 다시 그러지 마라고 이 곡을 주셨어요 이제는 하늘이 진 운명처럼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두 번은 그러지 마라 그리고 지금 만난 친구와 영원히 함께 해라고 이 곡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양보하면서 존중하면서 지금은 행복하게 한 10여 년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네 자 두 번째 곡은요 당신이라면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우리 추가혜리님이 굉장히 아끼는 곡이에요 정말 보물처럼 아끼는 곡인데 저한테 이 곡을 저의 사연을 달아서 주시면서 이 곡까지 주셨어요 당신이라면 이 곡을 제가 결혼식 축하곡으로 가끔 부르곤 하거든요 11일 날 또 제 친구 딸이 또 결혼한다고 저한테 꼭 축하를 좀 불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11일 날 광주 가서 또 한 번 이 노래를 불려야 됩니다 자 당신이라면 한 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패를 올려주십시오 당신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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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받고 꽃길이나 상추도 사랑합니다 세상이 다 내 곳이여 이 모을은 너무 타니며 꿈을 꾸기 사는 세상 감당할 수 없어요 사는 세상 삶이 일어난 곳인 줄 내 자네 몰랐어 당신이라면 당신이라면 아 으 으 아 으 으 으 다시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박수는 훌륭하신데 또 세상이 난 내 것이여 이 몸은 떠올라 다닙니다 꿈꾸듯 사는 세상 수강할 수 없어요 사는게 이런 것이여 예전에 몰랐어요 당신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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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향수님의 라이브를 정말 당신이라면 향수라면 라면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육지가 바다라면 정말 바다가 육지 라면입니다 저는 라면 라면은 사실 싫어합니다 라면을 왜 이렇게 좋아한지 모르겠어요 당신이라면 영향력이 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노래를 그렇게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추가의 우리 추가 회장님이 무조건 그냥 가수를 해야 된다 운반을 해야 된다 운반을 해야 된다 해서 녹음실을 가서 연습도 안 하고 가서 녹음을 했는데 그 노래를 가지고 계속 테이프를 들으면서 따라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부딪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노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아 너무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힘들어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 선생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우리 공정식 선생님이라고 우리 김용인 가수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의 모든 노래의 한 80%를 이분이 작사작곡을 하셨어요 이분한테 보컬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본기부터 발생부터 그래서 기본기를 배우니까 이제 내가 가수로서 무대를 서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좀 당당해지더라고요 기본을 모르고 노래한 제가 부끄러웠는데 기본을 가르쳐주고 기본을 준시하면서 노래를 하니까 조금은 노래가 좀 좀 단단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어떤 결과물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아마 못 썼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근데 훈련을 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을 제가 드리려고 내 친구를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컬트빌리라고 너를 품에 안으면 아시죠 모르시나요 시골이라 모릅니다 그런가요 슈가맨에서 슈가맨에서 아주도 못 품습니다 슈가맨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올렸던 친구예요 그리고 영화 신라의 달밤에서 주제가를 불렸던 카리스마라는 노래 그리고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컬트빌리라고 저의 친구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저한테 지금 손이 끌려가지고 일주일째 저를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여기 제가 우리 순천 여기 순천의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가에 이 가야농장에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모시고 왔어요 근데 아쉽게도 음향이 따라주지가 않아서 오늘 노래는 도전해가기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컬트빌리 모시겠습니다 인사를 좀 정중하게 좀 하세요 순천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를 주고 이사하라고 그러지 아니 안은하시게라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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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 제가 개인적으로는 친구고 참 좋아하는 친구긴 한데 제가 정말 일주일째 저 납치당해서 서울에 내려왔어요 옥천 갔다가 다시 서울 갔다가 순천 갔다가 또 다시 통영 갔다가 지금 다시 남원으로 갔다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정말 다 누볐어요. 강원도만 가면 되는데 제가 화요일날 강원도 원주 가는데 같이 가시죠. 그러면 다 지금 순회한 거예요. 어째요? 전국 투어하자고. 마지막 강원도만 남았는데 여기를 안 찍으면 후회합니다. 일단 여기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여기 버스킹한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네가 한 자랑 해야 된다. 그게 음량이 이래서 어떻게 하죠? 그냥 8차전을 생각하고 제가 한 곡만 하겠습니다. 와 이거 정말 아까 사운드가 제 MR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영화 신라의 달밤 주제고 카리스마밖에 없어요. 아시죠 이 노래? 네. 여러분 모르시면 이 노래 제가. 다음에 좋은 기회 때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내려오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우리 감독님께서 음향을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때 내가 또 보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카리스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리스마를 하는데 좀 더 주목을 얻어보세요.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수영하지 마시고. 수영 이거 한쪽으로 돌리시라고. 자 돌려보세요 아무리. 자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자 이제 다 그렇게 제가 돌리라 그럴 때 돌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카리스마 가겠습니다. 스님 아닙니다. 자 카리스마 가겠습니다. 자 카리스마 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꿈꾸던 나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꿈꾸던 나의 사랑은 바람처럼 고맙습니다. 어둠을 제압하는 불타는 눈빛 폭풍을 잠재우는 잔잔한 미소 세상 모든 만물들이 고개를 숨기고 반대로! 하늘을 끌어안는 넉넉한 가슴 대지를 끝사리는 뜨거운 잔들 길때만 하나야 거침없는 가리스마 Yeah! 이 세상에서 격쳐진 나의 인생이 오랜 세월 꿈꿔왔던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새롭게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아 그게 바로 나야 희망 속에 사는 거야 자! 보세요! 어둠을 제압하는 불타는 눈빛 폭풍을 잠재우는 잔잔한 미소 세상 모든 만물들이 고개를 숨기고 반대로! 하늘을 끌어안는 넉넉한 가슴 대지를 끝사리는 뜨거운 잔들 길때만 하나야 거침없는 가리스마 한번 더! 어둠을 제압하는 불타는 눈빛 어둠을 제압하는 불타는 눈빛 폭풍을 잠재우는 잠잘한 미소 세상 모든 만물들이 고개를 숨기고 반대로! 하늘을 끌어안는 넉넉한 가슴 대지를 끝사리는 뜨거운 잔들 길때만 하나야 거침없는 가리스마 하늘을 끌어안는 넉넉한 가슴 대지를 끝사리는 뜨거운 잔들 길때만 하나야 거침없는 가리스마 길때만 하나야 거침없는 가리스마 하늘을 끌어안는 넉넉한 가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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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